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박수 조금만 더 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곧 드림에서 홍대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될 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저희 드림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객석 가득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무대 인사도 이렇게 티켓팅도 해야되고 그런데 다들 성공하신 분이시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무대 인사에 앞서서 무대 인사에 앞서서 저희가 미리 대기하면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여러분께 무대 인사하는 중간에 좀 공유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에어드랍과 퀵쉐어를 켜주시면 저희가 무대 인사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사진을 공유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분들과 감독님 모시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드립연출원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흥행감독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흥행감독 뾰로롱 안 늦었다 뾰로롱 고맙습니다 어버이날 또 하나 뾰로롱 네 안녕하세요 영진 역할을 맡은 홍한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득 자리를 메우셔서 저희가 더 좋은 기운받고 행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뾰로롱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신 역할을 맡은 정승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아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난 안 할 거예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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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뾰로롱 하하하하하 네 안녕하세요 천만조연 배우 김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굳은 날 저희 영화 드림 선택을 잊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외화도 많은데 힘차게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궁역의 허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굳은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진짜 행복하게 무대 인사하고 있습니다 영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모두 행복해져라 뾰로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선 역할 맡은 이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꽉 찬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 드림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억과 좋은 기억과 행복한 추억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재밌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앵글키퍼 전문수 역할을 맡은 양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켜주는 날씨데도 불구하고 저희 드림을 선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져라 뾰로롱 네 안녕하세요 병참 역할을 맡은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가정의 달 가족분들과 그리고 가족받은 지인분들과 함께 뾰로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뾰로롱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소민 PD 역할을 맡았던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무대 인사 아침부터 이제 다니고 있는데 매 관마다 꽉 채워주시고 너무 큰 목소리로 성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뾰로롱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저희 팀이 뾰로롱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뾰로롱 한번 해주실게요 행복해져라 뾰로롱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두 분을 추첨을 통해서 이 앞으로 모셔서 저희가 같이 단체사진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저는 우선 A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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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계신가요? 5번 5번 여러분 나와주세요 네 저는 2열 아 저도 다 드리고 싶은데 내 마음 알죠 2열 11번 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인한 포스터도 준비를 해봤어요 네 앞으로 오시면 자 다 모여볼까요? 영상이요? 네 다운로드 오세요 영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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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자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어? 아, 이거 오랜만에 뵙네요 자, 하늘 보여주세요 어, 예쁘게 찍어요? 어, 예쁘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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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찾아주셨어 잘 지내야 돼 저희 마지막 인사에 앞서서 저희가 무대 인사 이렇게 계속 돌면서 와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 시간은 너무 짧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소한 이벤트로라도 여러분께 보답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낸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사진과 영상 다 찍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 보시고 감상평과 함께 저희 배우들 배우들 이름 그리고 아이디를 해시태그에서 포스팅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댓글을 계속 달고 있거든요 이동 중에 계속 확인하면서 댓글도 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좋은 감상평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 올리고 저희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차련! 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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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박사주 사랑해! 박사주 사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